매일 매일이 잡히시더라구 매일 돌자시 빙빙 돌더라구 어른이 나는 따분한 벌레들이 야금야금 꿈을 좀 먹더라구 나는 잘하겨운 애가 되겠지 우리 잘 안 한 어른이 될테니 억지로라도 웃어야지 하는데 그럼에도 좀 울적하더라구 어제와 오늘의 온도가 너무 달가서 미행운이 만들어졌네 내가 머물기에 여기는 너무 높아서 한숨 자국만 깊게 드러났네 나는 잘하겨운 애가 되겠지 우리 잘 안 한 어른이 될테니 억지로라도 웃어야지 하는데 그럼에도 좀 울적하더라구 어제와 오늘의 온도가 너무 달라서 미행운이 만들어졌네 내가 머물기에 여기는 너무 높아서 한숨 자국만 깊게 드러났네 어제와 오늘의 온도가 너무 달라서 미행운이 만들어졌네 미행운이 만들어졌네 내가 머물기에 여기는 너무 높아서 한숨 자국만 깊게 드러났네 고마가 간직했던 꿈은 무엇일까 오래된 일 긴장을 꺼내맛네 1956년 7월 20일에 우주비행사라고 적어놨네 부부로 아쉬워네 자국만 깊게 드러내네 어둠니